민트 초코칩 그런 맛 때문에 애기인 맛이구나 솔직히 그거 약간 특이하잖아요 이번에 먹은 유비씨였던 팝콘 맛 아이스크림이지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던 거 제가 이거를 여기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 대박이 났대요 아 진짜? 이걸 먹고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미국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미국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거죠 좀 맛있더라 성부자적인 스타일이네요 형은 어땠어요? 영화를 보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거 같아요 팝콘을 묻혀서 먹기도 하더라고 되게 신선했고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는데 영화보면서 먹으면 좋을 거 같아요 맞아요 자유시간이 3시간이 주어졌어요 뭐하고 저는 아마 자야죠 자야죠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잠인 거 같아요 자야죠 지금 이거 자야죠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야죠 자면 됩니다 자야죠 우리 자야죠 그래